서울 종로구는 광화문 일대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광화문 광장과 의정부 터부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미국 대사관을 포함하는 인근 9개 건물, 세종대로 우측로 1원입니다. 군은 국내의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와 문화유산과도 인접해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고물은 2026년까지 일민 미술관과 교부 빌딩, KT 등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 우선 조성되고, 오는 2029년까지 주변 지역 축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